먹일것은 이건데 많아가지고 맛있다 음 맛있다 그 맛있다 음? 아 위나? 아 위나? 네 맛있어요 음 아 너무 웃겼니? 선생님 백그릇 뵌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 음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저 맛있다 오늘 밥 먹어요 와 오늘 진짜 수육이다 우와 와 장난 아니다 고기 두께봐 이거 8200원 8200원 나 이것만 먹어 볼게 소유도 없어 주제 팽 갈 것 같습니다 하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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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김치는 사랑이다 님들 근데 파김치 먹고 님들아 뽀뽀하면 큰일 나요 연행끼리 파김치 먹고 뽀뽀하면 헤어질 각이니까 맛있다 이거지 님들아 이거 아니겠습니다 두점 두점에 뒤에 이파리랑 같이 아 님들아 아 아 맛있어 맛있어요 꿀맛 제가 보쌈 해먹어야지 집에서 아 아 따서 돌돌 말아 진지하게 옮겼어요 음 아 팔이 좀 매운데 괜찮네 음 꿀맛 통 prol 알 맛있잖아 아 보 thu CAT 끔 맛있지 않아 응 으응 근데 사랑이다 이건 어쩔수 없다 소 Breath 물을 음 맛있다 음 올려가지고 떡이 눈도 있어요 꾸마 꾸마 음 맛있다 앞다리살이야 음 우와 괜찮네 자 이제 한줄 먹었으니까 음미에 가면서 먹어볼게요 알겠죠 레몬향은 안나 뭐야 이거 너무 많이 묻었는데 잠깐만 젓가락 잠깐만 젓가락 젓가락 필요없어 젓가락 필요없어 음 필요없어 탑노스 네 네 이렇게 음 사랑 음 오 아 여름이 헤어웨K 내 고기 진짜 맛있다 와 잘 맛있어 근데 나 진짜 개인적으로 보쌈 당사해볼까 여수 놀러오시면 낭만포차가 된다 낭만포차 와 뒤집어 많아 실기요? 우리들 지금 김치깍이 옮겼거든 근데 우리집이 이제 김치깍이 옮기고 나서 그것도 여수양념게장하고 여수 돌게장 그것도 판매해 좀 이따 홍보해줄게 이거 진짜 사랑이다 이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왜 내 주인님 내 주인님 그냥 이것만 먹어봐 어 형 음 음 호빠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 맛있구만 자 먹어봅시다 졸라 맛있는 것까지 다음에 먹기까지 으어뉴 forever 으어내 으어내 완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